오늘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최첨단 ICT 기술이 적용돼 열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집중 분석하겠습니다. 미래창조과학부와 강원도는 어제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ICT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두 기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시범서비스와 사물인터넷, 증강현실기술 등을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. 또 두 기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 지역의 ICT 관련 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